인천 지역의 창업기업 또 중소, 중견기업인과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곳 인천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국제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개항 이후 지금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세계로 실어나른 인천항과 매년 4천만 명이 드나드는 화물처리 능력 세계 2위의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외국기업과 대학, 국제기구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제비즈니스터브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동아시아 국가들과 물류산업 경쟁이 심해지고 공단 노후화 등으로 기존 제조업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어서 인천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인천의 산학연이 힘을 모아 창조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생태계를 발족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주력산업은 물론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이 바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관이 함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온 결과 지난해에 벤처펀드 신규 조성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벤처기업 수가 3만 개를 돌파하는 등 창업 환경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들과 국제기구들도 우리 창조경제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의 제2의 창업 벤처붐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창조경제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작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전담 기업을 연계해서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왔는데 오늘 인천센터를 끝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설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창조경제가 도약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지금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중국의 중간촌 등 세계 각국은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천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물류 인프라와 입지 조건 위에 전담 기업인 한진과 지역 산학연의 자원과 역량을 연계한다면 인천에 특화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사업화와 투자유치,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가면서 물류와 I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물류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비 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이 창업 준비라든가 기업 경영, 기술 개발, 세계시장 진출 등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도 하시고 또 얘기도 나누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